한국 속의 세계대학이다. 간절한 기회다. Global Frontier College is an empowerment. 세계화 시대에 앞서 나가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에서 아주 도전적으로 만든 대학입니다. Global Frontier College는 국제입문사회학과 국제위공학부가 있습니다. 영어 트랙으로 진행되는 영어 트랙반이 있고요.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되는 한국어 트랙반이 있습니다. 한국어 트랙을 선택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저희 국제위공학부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1학년을 마치게 되면 각자의 전공학과로 가게 되는데요. The best part was that it was in English and I was okay with English. If it were in Korean, that would have made things a lot more difficult for me to start learning Korean first and then start. 첫 번째로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세계 시민을 양성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현장 전문가를 양성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We study a little bit about everything that are related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studies. For example, we study politics, economics, global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What we study is something called like interdisciplinary study. The department has taken people all over the world. They have been to Bolivia, Peru, Southeast Asia, almost everywhere. And the fieldwork is quite interesting. You have to meet five differ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ies like COIKA, JICA, which is for Japan version of COIKA. And depending on how lucky you are to get the appointments. 수왕국 현지 조사 프로그램으로는 직접 전문가, 현지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도 진행하고 우리가 책으로만 배웠던 것과는 많이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또 선진 공여국 프로그램으로는 호주를 다녀왔었는데 저희와는 다른 공여국의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인문사회학부를 졸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제학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국제학이라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굉장히 다양한 국제적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 좌압 마켓은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There are a range of interests when it comes to students, and everybody is looking for that particular thing that interests him or her to try to make a better world. 국제 2공학부는 2학과 공학을 합친 학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학문들을 많은 학생들이 접하게 될 텐데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야의 학문을 쉽게 유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학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저에게 맞는 것 같아서 한국은 기술이 아주 빠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 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수업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취득하고 싶은 회사는 구체적으로 일본의 반다이라는 장난감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기계 공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디자인 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공은 기계 공학적으로 국제 2공학부는 미래형 글로벌 인재 양성 목표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이러한 분야를 특별 세션을 만들어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정 기술을 AI랑 경강을 한번 지어보고 싶은 의사가 있어요 물론 뿐이긴 한데 IT 쪽이 러시아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쪽도 고민 중이고 As you know, I came from under development country So if I go there, then I could develop my country's system Because it's really, nowadays it's really polluted day by day So I would like to do this 글로벌 프린트어 칼리지가 이제 국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대학교예요 공대랑 입문계열의 대학이 같은 단과대학에 속해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여기 글로벌 프린트어 칼리지밖에 없어요 기존의 한국 중고등학생 시절에 경험했던 수업과는 정말 전혀 다르게 외국에서 내가 수업을 듣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교수님들도 굉장히 개방적이시고 길에 겁을 먹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로벌 프린트어 칼리지은 엠파워멘트 엠파워드 스튜든스에 익스플로어 요즘 시대에 요구하는 인재는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세계적인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자신 있게 권하고 싶습니다